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인삼을 사면 10%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연해는 등 소비 확대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인삼의 70% 이상이 유통되는 최대 규모의 금산군 수삼유통센터. 올해 첫 수확한 해쌈이 시장에 나왔지만 인삼을 고르는 손님들 발길은 여전히 뜸합니다. 면역력에 좋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사태 초기 반짝 올랐던 매출은 직접 찾는 손님도 택배 주문도 시들해지고 식당 등 업소 주문량도 줄어 반토막 났습니다. 식당용도 많이 안 나가고 여기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떨어지고 상인들끼리 그냥 거의 그냥 얼굴만 마주보고 있는 정도일 때도 많아요. 무엇보다 공급은 전과 비슷한데 소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750g 열뿌리 기준 인삼 한 채 가격은 2만 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도 소폭 내렸고 2년 전보다는 20%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가공용으로 쓰는 파삼은 1만 5천 원에서 5천 원대로 3분의 1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지난 2017년 1만 6천여 통까지 늘었던 인삼 거래량도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 최근 통기치 역시 5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계속되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인삼을 사면 10%, 최대 2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작년도에 페이백 행사를 해보니 하기 전보다 방문객이 한 3배 정도로 늘었고 1천 명에서 3천 명 정도 늘었고 가격도 최당 3천 원 정도 올라가는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금산구는 지난해 한 차례였던 행사를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늘리고 기존의 수삼으로 한정했던 품목도 백삼과 정과 등 1차 가공품까지 확대하는 등 소비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기존 8명에서 10명까지로 늘고 식당 등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2주간 적용되며 정부는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며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개편할 수 있다고 밝혀 완전 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해 위로 차원에서 지급하던 장례 지원비 지급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에서 어제 8,09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사흘 만에 하루 확진자 규모가 다시 1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시민의 24.2%, 즉 4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를 넘었습니다. 세종에서는 2,729명이 새로 확진됐고 충남에서는 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만 3,14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내내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충남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만 18살 이하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 26만여 명이 대상인데요. 섬 지역 주민들은 여객선 운임도 면죄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홍성과 예산 지역의 중고등학교 5곳을 도는 농어촌버스. 등굣길에 오른 학생들이 버스에 줄지어 탑승합니다. 오늘부터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를 쓰는 청소년과 어린이는 버스비가 공짜입니다. 카드에 버스 요금을 미리 충전해 사용한 뒤 한 달치 요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충남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하루에 최대 3차례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만 6살에서 만 18살 사이의 충남 도민 26만여 명이 대상으로 1년에 한 사람당 평균 36만 원, 최대 13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 달에 만 원 이상씩 드는데 1년 동안 쓰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 무료가 됐으니까 좀 부담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올해부터 시작된 수도권 전철 환승 할인 제도와도 연계돼 수도권 전철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보령과 서산, 태안 등 충남 6개 시군의 섬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여객선과 도선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정책으로 75살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이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체계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버스 운행이 드문 농어촌 지역에 100원 택시 등을 투입해 교통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혈액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의 혈액 보관 창고. 의료기관에 나갈 혈액들로 가득 차야 할 선반들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로 혈액 부족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위기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올 들어 석 달간 지역의 헌혈은 4만 8천 건으로 코로나19가 계속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1% 이상 급감했습니다. 전국의 혈액 보유량도 관심 단계인 3일분을 조금 넘겨 적정 기준인 5일분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던 시민들도 감염에 대한 걱정에 꺼리는 경우가 우선 많습니다. 감염률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좀 그런 것들 외출을 자제하고 요즘에는 오면 받으시는 분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서 검사를 헌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확진자는 최소 5주 동안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한 지침 때문에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헌혈 부족 사태는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일주일 자가격리 이후에 완치되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4주가 지나야만 헌혈이 가능하십니다. 헌혈자와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서인데요. 적십 자산은 코로나로 군부대나 청소년 등 단체 헌혈도 어려운 만큼 헌혈이 가능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오는 4일부터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받는 국민의힘이 동일선거구에서 3차례 이상 낙선한 경우 공천 배제 방침을 결정하면서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이번 방침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중앙당의 기준의 부당함을 강하게 전달해 수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9대 대전시장을 지낸 박 전 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직전 지방선거까지 내리 3차례 고배를 마신 이력이 있어 이번 공관이 기준이 확정될 경우 공천 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여에 있는 롯데리조트에서 시설관리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5개의 고압수변전실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졌습니다. 부여 롯데리조트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노동부는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초 당진 대주중공업 공장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치료를 받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사고가 난 지 20여일 만에 숨져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15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해경에 의해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6명은 함께 작업 중이던 배로 몸을 피했고 어선에 실려있던 기름이 일부 해상으로 유출돼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에는 세종시 장군면의 주택 헛간에 있던 화로에서 불이 나 헛간 내부를 모두 태웠고 이보다 앞선 9시쯤 부여군 외산면 주택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470만 원의 피해가 나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타전 도안동과 원신흥동 일대 도안지구에서 추진해온 갑천 생태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오늘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습니다. 갑천 생태호수공원은 43만 1,715제곱미터 규모로 공사비 93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3월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공원에는 테마놀이터와 경작습지원 등 시민 참여형 공간을 비롯해 출렁다리와 강수욕장, 수변광장 등 다양한 체험공간과 생태습지원도 들어서며 바로 옆에는 오는 2024년 중공을 목표로 국회의 통합디지털센터도 건립됩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